아, 확인하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같아요 네, 그냥 가실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? 여기로도 한번 뛰어보시죠 안 들어, 안 들어 이쪽에서, 이쪽으로도 한번 뛰어보시죠 요새 의심 많으셔서 다들 이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무서워, 무서워 무서워, 무서워 무서워 여울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, 이제 확실히 확인하시죠, 여러분들 네 자, 그렇다면 이 상자를 이제 조립을 해볼 텐데 아, 평소 씨 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? 네, 나와주십시오 오 야, 이거 무서운데 이런 귀신이 없다고 평소에 믿으신다고 해서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, 그럼요 자,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 영혼의 실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자 틀입니다 자, 이제 한 조각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첫 번째 상자의 조각입니다 자, 기수 씨 잡으셔서 이 뒷면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휴, 조심하십시오 네, 그대로 상자 틀 면에 잘 붙여주시고요 네, 잘하셨습니다 자, 그리고 네, 두 번째 상자도 역시 그대로 잘 잡으신 다음에요 네, 들으시고 네 자, 잘 잡으신 다음에 한쪽 면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, 여러분 눈앞에서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하기 때문에 네, 의심하거나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, 그리고 세 번째 조각입니다 어? 기수 씨 네 이게 뒤에 조각이잖아요 이게 뒤에 조각이잖아요 아, 죄송합니다 아, 이거 주셨잖아요 아, 이걸 여기에 붙이면 어떡해요 아,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아,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 붙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리고 마지막 조각입니다 어, 이거 아무것도 없어 자, 잘 잡고 계십시오 네 자, 이제 그 영혼의 실체를 불러보겠습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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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추워 자, 이제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영혼이 다가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어, 추워 어, 추워 그 영혼이와 종을 치게 될 것이오 조용히 하십시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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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어? 어 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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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, 무슨 생각? 냉物할라 아, 너무 놀랐어 아,你 29, 30 아... 김종규 씨 감사합니다 어디서 나왔어? 어디서 나왔어? 아니, 조금 전에 진짜 김종규 씨 사고 나버렸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나버렸다니깐요 어떻게 안 버렸어요 그렇게 안 버렸어요 김종규 씨 가만 안 둘 거야, 진짜 김종규 씨가 없으신 걸 우리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김종규 씨 한 게 없더군 아,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누가 좀 챙겨요 누가 좀 챙겨요 저희들은 남자니까 사실은 이렇게 겁이 없잖아요 네? 니키 텔레마을 때문에요 여자 스타분들은 굉장히 어수시하고 겁나시겠어요 어떠셨어요? 너무 무서웠어요 저 진짜 여보이 맡은 거 눈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나인 씨는 어떠셨어요?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아, 이 얼굴이 너무 무서워 아, 이 얼굴이 너무 무서워 아, 이 얼굴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니, 저거 제일 걱정되는 게 미코가 아파 우리가 미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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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코? blah, 기고 쿠페 감사합니다.